오늘은 제가 뱅앤홀룹슨의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와 가지고요 재미있는 스피커 제품이 하나 있어 가지고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뱅앤홀룹슨 제품은 그동안 리뷰를 좀 못했고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제품이 있구요 어 제품을 한번 둘러보려고 좀 왔는데 여기 베오사운드 이멀지 라는 재미있는 제품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있어 가지고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뱅앤홀룹슨 제품은 거의 뭐 예술작품에 버금 갈 정도로 상당히 재미있는 이제 디자인을 많이 적용해 가지고 있구요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0만원 돈 가까이 되는 어 블루투스 지원이 되고 와이파이로 이제 어 AI 스피커를 담당할 수 있는 그리고 안드로이드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들어오는 모양이 이게 서재에 있는 책장에 어울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구요 옆에 써 봤을 때 드러나는 제품이 이제 나무 원목을 사용하고 가운데 모직물로 저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촉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직물은 예전에 이제 한번 그 갤럭시 케이스로 한번 같이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덴마크에 있는 그 모직물을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 어떻게 발음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카바드라이트 라는 업체에 그 모직물을 사용해 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감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여지는 원목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구요 어 버튼들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서울에서는 하남 저기 스타필드 쪽에 뱅인 룹스 매장이 있고 삼성동에 현대백화점 이라든지 강남 심세계 정도 이제 광교에 갤러리 백화점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있을 것 같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을 봐도 표면이 자세하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볼륨을 높일 때는 돌려 가지고 볼륨을 높일 수가 있고 책장 같은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전원선이 꼭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 여기에 리튬이온이 들어가지 않고 항상 상시 공급하는 전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드라이버 구성은 스피커가 이제 스피커를 내는 드라이버가 4개, 3개가 있습니다 4인치, 1.45인치 미드레인지, 4인치 우퍼하고 0.6인치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이렇게 배열이 돼 가지고 3개에 각각의 이제 증폭시켜 주는 칩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건 뭐 거의 인테리어 소풍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케이블 뒤쪽에 케이블이 나와 있는 모습이 있죠 이 케이블이 있어야지 상시 전원이 공급 돼 가지고 음악이 나올 것 같구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어떤 공간 이라든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인터페이스 볼륨 조절 할 때는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돌려 주게 되면은 그 모션이 볼륨을 조절해 주는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불빛들이 볼륨 레벨을 쭉쭉 보여주는 모습 같습니다 이러한 저 고가의 스피커는 이제 구매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심플한 상자에 담겨 가지고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고 매장에서 처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구요 어 디자인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제품 설명을 봤을 때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가장 슬림하게 만들어지고 그 스피커의 본 재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졌다 전체 무게는 1.3 킬로미터 정도 킬로그램 정도가 될 것 같구요 어 셀브 선반에 올려놓고 쓰기에 상당히 적당하고 30m 제곱 정도의 룸 사이즈 방 안에서 거실은 어려울 것 같고 방 안에서 듣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60W 짜리 아까 그 넓은 드라이버에 우퍼가 있고 30W는 가끔 미드레인지 하고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에서 어 3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인치 1.45 인치 0.6 인치 고음에 출력되는 트위터는 요런 모습이 될 것 같구요 뱅 앤 홀룹슨 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이제 이더넷 포트도 지원이 되고 usb 파워를 지원하고 있구요 와이파이 연결이 돼 가지고 구글 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애플 에어 플레이 2 까지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어 빌트인으로 돼 가지고 크롬 퀘스트 같은 경우는 빌트인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설명서 부분도 같이 나와 있구요 이제 다음 곡을 넘어갈 때는 위쪽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버튼으로 터치를 해 가지고 다음을 또 탭을 넘어갈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버튼 이라든지 구글 명령 기존에 틀어 놨던 학습시켜 놨던 명령어를 재빠르게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까지 있구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ai 스피커 기능을 해 가지고 구글 어시스트 구글 보이스 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방송을 선택할 수도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멀티룸 으로 되어 있으니까 에어플레이 툴을 크롬 퀘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대의 스피커를 페어링 하려면 거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뱅앤울룹스에는 다른 제품하고 각 방에 연동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고 구글 어시스트가 지원되는 그런 성능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구매는 하기가 가격 때문에 거의 이게 98만원 가격이고 거의 100만원 가격이 육박하기 때문에 구매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소리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디자인 요소가 상당히 재미있는 제품들이 뱅앤울룹스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품을 봤구요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의 모양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고성능의 고음질의 스피커가 재질을 잘 삭이려 가지고 집안에 방 하나를 음향을 다 채울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이제 이제 뱅앤울룹스 제품들이 여러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이렇게 랜선으로 해 가지고 한번씩 쭉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